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박병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시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서 세종시와 함께 추진하는 융복합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주민이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생활권 시군길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역사체험 IT 융복합 소프트웨어 개발과 역사탐방코스, 시대별 역사탐방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논산시가 매주 500kg의 딸기를 홍콩시장에 수출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12명의 딸기 수출 장목반을 구성하고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2kg짜리 딸기 250박스를 추가 수출할 계획으로 총 수출 규모는 8차례에 걸쳐 4톤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전국 딸기 수출량이 4,127톤으로 딸기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정착해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논산시는 국내 딸기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경로 다변화의 일환으로 딸기의 수출 판로 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2017 만세보령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발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는 중고생의 경우 직전 학년 평균 50점 이상 평균 석차 4.5등급 이내여야 하며 대학생은 직전 학년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세보령장학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 12처방서 발급을 위한 농업환경종합분석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천군은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경작할 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영농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양분석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거점필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양분석을 확대하고 축분태비 성분 분석도 실시해 태비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해빈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건축물과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 400여 개소로 터파기 공사단계의 안전조치 상황과 골조공사단계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주변 정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은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박병건입니다.